오늘은 장산으로 가다 끌어오시는거 아니야 이거? 길이 난이도가 없으니까 가다리가 아 앞으로 가래요 빨리 가 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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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어 손가락 풀어지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야 손가락 손가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따 아 나무으시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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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하세요 길을 몰라서 그래야 하세요 길 쭉 내려가면 돼 하세요 아님 여기 맞아? 여기 맞아? urer 우아 사발 그냥 타고 날먹어! 아니 기름을... 앞으로 가요 야 이 앙과도 기다려주질 않네 와 이거 쎈데 아 이거 질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야씨 뭐야 우와 지러 아 으악 와 으아 어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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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처음으로 사람을 앞으로 보내 아니 앞으로 야 아